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책 개정안이 하루 만에 무효화됐습니다. 어제 오후 잇따라 열린 경상국립대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 교육 여건과 환경 미비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책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.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그제 학무회의 심의는 하루 만에 무효화됐습니다.